안녕하세요. 프리미어 TNC 서울사무실의 서홍규 이사입니다. 다음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핀테크 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은요. 2015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별도의 풀을 구성하고 있어서요. 이제는 저희 프리미어 TNC 같은 전문 수행사들, 해외 채널 파트너들을 통해 해외 진출 시에 필요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시도록 연계해주고 있는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. 핀테크 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수 있는 지원 대상은요. 해외 진출을 완료하셨거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희망하시는 국내 핀테크 기업 중에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. 지원 가능한 분야는 법률이나 특허, 회계 세무, 마케팅 등 분야의 전문기관과 매칭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. 기업 분담금은 대체로 한 30% 그리고 기관의 분담금은 한 70%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은 30%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메리트를 갖게 됩니다. 신청 방법은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진행 가능하시고요. 공고가 역시 1분기 안에 업로드 될 수 있는 부분 참조하셔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공고가 역시 1분기 안에 업로드 될 수 있는 부분 참조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